여러분들 참 기다리고 기다렸던 첫 번째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봤는데 어때요? 선생님이 지금 개념 강의 끝나고 지금 어메이징 실전 문제풀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개념 강의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했던 개념 수업의 방향과 문제풀이의 방향이 정확하다는 걸 이번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겨울 방 동안에 나름 준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서 알겠지만 그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사실 계산 문제가 허브레 법칙 같은 경우에 좀 복잡한 계산이나 특히나 우리 지구학원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킬러권 문제들인 기후변화의 천문학적인 원인들 같은 거 해석하는 복잡한 형태의 문제들 충분히 낼 수 있지만 처음 모의고사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리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리고 우리 학생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교과서가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필수 주제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내용들을 출제진들이 좀 그래도 나름 알차게 담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수능이나 평가원은 이거보다는 좀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분명히 높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깊은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볼 때도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문제풀룸 설명했듯이 일단 풀룸 구조론을 등원성 가지고 해석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지층의 절대연령함과 상대연령함을 해석했을 때 보통 그전까지는 부정압 관계를 퇴적암과 퇴적암사의 부정압을 줬지만 요새는 EBS도 그렇고요. 화성암과 퇴적암사의 난정압을 주고서 이게 관입인지 포획을 이용해서 아니면 기저암을 통해서 난정암인지를 가지고 그 지층의 상대연령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그래서 윤기의 횟수 쪽을 확인하는 것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들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층순환은 수온과 염분의 분포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 같이 좀 정리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시험제에 우리 별의 온도하고 광도 같은 거 우리 설명했던 별의 온도하고 광도 얘기할 때 항상 광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별 전체가 방출한 총에너지고 얘는 온도하고 크기에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런데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광출한 에너지는 그냥 별의 온도에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 그건 구분할 때 반드시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보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 이제 온대저기압이나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서는 저기압 중심의 진행 방향에 오른쪽은 풍향의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공통적인 내용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도요. 온대저기압에 단순히 전선 통과할 때 전선 통과하는 지역의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일반론으로 저기압의 중심이 통과할 때 이건 온대저기압에는 태풍의 열대저기압에는 진행 방향 오른쪽은 시계 왼쪽은 반시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던 거 그대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태풍의 눈이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우리가 기압이 가장 낮을 때 풍속 변화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반드시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파트는 허브레격증은 출제가 안 됐지만 이번 시험에 앞으로는 두고두고 좀 출제가 될 주제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 빅뱅 우주론 가지고 우리 우주의 형성부터 진화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의 약간 변형이 가 있잖아. 그래서 초기의 우주의 급팽창이 일어난 거나 아니면 현재 우주는 가속팽창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이런 것들의 우주의 구성 이것들은 워낙 출제가 잘 되는 주제인데 이번 시험에는 좀 출제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험 문제는 두고두고 출제가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을 볼 때에도 반드시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이제 해설 강의도 끝나고 그다음에 이 모의고사에 대한 간단한 좀 계략적인 평을 드리는데 반드시 시험 보실 때는요. 이런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시간 20분을 정해... 아 30분이죠. 30분을 정해가지고 실제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문제 확인할 때도 반드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여러분들이 접근했던 방법하고 접근 방법이 똑같은지 그걸 반드시 좀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높아지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완이 난 봄이죠. 코로나 때문에 참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겨울 같지만 그래도 계절은 달라지네요. 봄 왔고 서서히 더워지고 이제 반팔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워지면은 여러분들 공부하기 훨씬 더 힘들어지는 시기 좀 다가오지만 선생님 더욱더 개정지구학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꼭 필요한 자료들 필요한 강의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제가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서 꼭 수능 만점 맞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좀 더워지고 힘들어지더라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집에서 확인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직 학교는 못 가고 약간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중심 잡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바지구학의 엄영대 선생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